오직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 강남 유닉투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달 K-POP 스타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6월에는 양재천에서 스트레칭과 걷기 프로그램이 마련됐어요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박민규 코치 등장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양재천에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고 바르게 걷는 방법과 폼롤러를 활용한 체형 교정 방법도 배워봅니다 스트레칭은 지금부터 할 예정인데 한쾌, 육쾌, 통쾌합니다 햇살도 바람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느낄 수 있던 웰리스 체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6월의 유닉투어였습니다